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왜 내가 오게 된 것일까? 대한은행 임원들은 파벌 싸움만 하고 있어. 이 은행을 개혁해 주세요. 부행장님이 이번 일에 편파적이시라면 그분 또한 감사 대상이 될 겁니다. 이러면 부행장은 적으로 돌리는 거야. 우대호 이기는! 내가 가만히 당하고 있을 줄 알아. 이 일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희생양을 내세우겠지? 희생양은 누가 될까?